네 여러분들 오늘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무서운 자한당 토착외국 바이러스 이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모든 바이러스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국민들이 예방할 수 있는 법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지금 여기저기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난리 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예방책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보면요 거의 그들이 100년을 집에 있어요 대한민국 외구들이 일본은 물러났지만 일본이 심어놓은 외구들에 의해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둘로 짤 영남과 호남이 갈리고 동서가 갈리고 남북이 갈리는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요 북한과 우리만의 분단은 아니죠 되게 슬픈 현실이죠 한민족인 북한과도 분단이 됐죠 동서도 갈라져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남북이 분단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외구들이에요 토착 외구들에 의해서 신탁통치와 반탁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승만이를 외구들이 밀면서 친일파 새끼들이 밀면서 남북이 갈라졌어요 그쵸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북한과의 공동 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면 친일 청산이 일어날까 봐 절대 안 된다 라고 반대하면서 이승만이를 밀어서 남한의 단독정부가 세워지면서 남북이 갈렸죠 그것 역시 친일파 새끼들의 일본은 물러갔지만 일본을 따라갔어야 될 일본의 개들이 대한민국에 남아서 결국은 민족을 분열시켰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런 일본의 앞잡이 새끼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남과 호남 동서도 갈라버렸죠 그렇잖아요 동서도 갈라치기 했어요 백여 년 동안 저 토착외구 바이러스는 퇴치가 안 됐어요 그들은 어떤 백신도 없었고 오로지 민주시민들이 깨어있는 촛불에 의해서 외구들이 점점점점 위기에 몰리면서 하나하나 외구 바이러스를 우리가 퇴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스나 메르스 같은 그런 바이러스들은 몇 개월에 한마디로 백신이라도 있었죠 외구들은 백신이 없었어요 외구들은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것 같아 하면 더 나쁜 놈이 한마디로 4.19 혁명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은 새로운 민주주의가 꼽힐 거라고 생각했을 때 박정희라는 친일의 앞잡이 새끼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사실상 정권을 잡으면서 끊임없는 외구들의 바이러스는 또다시 더 활기를 펼쳤고 박정희가 김재규에 의해서 또다시 저격당해서 죽었을 때 또 외구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또 죽겠구나라고 했을 때 전두환이라는 살인마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으면서 그들은 바이러스는 점점 확산돼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온갖 세력이 되어버렸죠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백년은 외구들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대한민국 백년이 지배됐고 그 바이러스의 힘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민족주의자들과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들을 탄압하는 데 썼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없앴고 대한민국의 근본마저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발의가 됐던 것이죠 저는 왜 우리나라에서 저 외구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게 깨어있는 시민들과 촛불 시민들과 우리 계곡본 여러분들이 정말 큰일을 해야 돼요 정말 큰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계곡본은 외구들을 섬멸하기 위한 백신의 한 가지예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류가 돼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 연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점점점 많은 백신들이 추가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간적으로 확 확산되고 백신이 개발돼서 치료가 되지만 저 외구 바이러스들은 정말로 그들이 모든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네들이 그 바이러스를 백신을 트여줬다 못했죠 이제는 2020년 4월 15일 반민특위 법정에서 4.15 총선에서는요 반드시 대한민국에서는 저 외구 바이러스를 격리시켜야 돼요 이제는 국민들이 저 토착 외구들과 자유한국당 바이러스를 이제는 국회에서 격리를 시켜서 이제는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류가 아닌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들로서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에서는 볼 수 없게끔 격리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격리시키잖아요 왜 외구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끼들을 격리시키지 않고 그들이 대한민국 세상의 중심이 돼서 그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회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 왜 대야만 하냐는 것이죠 저 토의 바이러스는 격리가 답이고 그들은 이제는 국회에서 어심림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점점 민주시민 사회가 깨어있고 팽창함으로써 저 바이러스는 한 줌 밖에 안 되는 인간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어야 돼요 뭘 깨어있어야 되냐 잠시 검찰이 우리를 편을 든다 언론이 잠시 우리를 편을 든다 끊임없이 그들은 잠시 그들의 발톱을 숨기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모두 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사회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3.1혁명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는 시대적 주류의 교체가 돼야 된다 그렇죠? 시대적 주류의 교체가 된다 적어도 보수라는 작자들은 적어도 보수라는 작자들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민족주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적어도 헌법을 중요시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민족을 말살한 새끼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주류의 행사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됐잖아요 저런 토착외고 바이러스는 4월 15일 반민특위 법정에서 반드시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 자유한국당의 토착외고 바이러스가 왜 무섭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들에 의해서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는 아까 얘기를 했죠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라는 프레임을 왜 우리가 겪어야 돼요 민족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세계의 떳떳한 통일국가로 나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저 외국 새끼들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게 가장 슬펐어요 이명 박근혜 시대 때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게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래요 왜 5천 년 동안 대한민국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았고 그 전부터 우리는 하나로 살았고 단 70년 떨어져서 살았는데 대한민국은 통일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저 외국 새끼들과 저 바이러스들은 빨갱이몰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저는 반드시 4.15 총선을 민족의 반민특위 법정으로 세워서 저 외국 바이러스들을 없앤 다음에 당당하게 통일을 외치고 당당하게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민족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두가 돼야 되는 자연스러운 국민적 운동이 벌어질 때 남과 북은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의 교류가 되는 것이고 민간의 교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민족의 화합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싶어요 왜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 소리를 들이는 그런 민족이 슬픈 역사를 되풀이해야 되냐고요 민족의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저 자유한국당과 토착 왜곡 바이러스다 나는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얘기할 때마다 그 이대올리기에 쌓여서 2년 머리로 국민들이 빨갱이 소리를 듣고 빨갱이 들어서 얘기하면 안 되나? 왜 피는 민주세력이 흘리고 모든 기득권과 권력들은 지들이 차지하고 있냐고 이런 잘못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풍토마저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민주주의 총칼 앞에서 독재정권 앞에서 피 흘리고 그 수많은 언론개혁과 민주개혁을 해오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었는데 모든 혜택은 왜 외국들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의 주류가 돼서 다 누리고 사냐는 것이죠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통일도 얘기할 수 없어요 통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래요 너무나 우리는 이런 당연한 진리를 잊고 살았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살고 여러분들이라도 민족이 통일이 돼야만 반드시 우리는 세계의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고 5천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민족이 70년 떨어졌다고 영원히 적대시하는 국가가 과연 옳은 국가인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4.15 총선을 해서 이제는 통일이다를 외칠 수 있는 당당한 국민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 정치를 외면했기 때문에 조중동이 살아있기 때문에 외국들의 기득권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통일을 얘기할 수 없었고 북한을 비난해야만 보수주의자고 굉장한 애국이라는 그런 가면을 쓴 인간들이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회로 총선해서 저 토착외국 바이러스를 없애서 당당한 통일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당당한 국민들이 됩시다 그렇죠? 네 이제 생각이 안 났었어요 자격증 전하는 것 같애 네 하하